안녕하십니까 엄선희 입니다 자 우리 임업인 여러분들 혹시 산에 울타리 특히 이렇게 돌망태로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실 때 자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내 땅으로 여러분 좀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골만 가면은 무슨 그렇게 땅 욕심이 생기는지 종이가 어디 갑니까 어디 안 사라져요 땅이 내 눈에 보이기에 그렇다 이거죠 특히 우리 임약 쓰시는 분들 몇만평씩 사용하시는데 자 이렇게 보강 뭐 이렇게 울타리 치실 때 측량하고 나면 거기 딱 맞게 어떻게든 자기 땅 조금이라도 더 한번 해보겠다고 자 지금 이곳 반대쪽 산에서 이제 울타리를 친 거죠 이제 돌망태 보강을 했는데 제가 촬영하는 쪽 촬영하는 쪽 땅에서 야 자꾸 비가 올수록 넘어온다 넘어오죠 H빔이 아니라 이렇게 각 바이브 사용하면 넘어옵니다 아래쪽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 해도 위쪽이 넘어옵니다 이게 시비가 된 거죠 위에 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결국 시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하기 싫죠 재시공합니다 이거 돌을 넣는 것도 일이지만 다시 빼는 거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빼는 것도 일이죠 인건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막은 좀 띄고 싶네요 그리고 자막은 기본적으로 이제 температура 하느라 다시 매우qi 예약인 거짓말합니다 회의 Sophia